강서구가 감사원에서 실시한 2020년 자체감사활동심사에서 우수자체감사기구로 선정돼 감사원장 표창을 수상하는 쾌거를 올렸습니다. 이번 수상은 서울시 자치구 중에서는 강서구가 유일합니다. 자체감사활동심사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사원이 매년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자체감사기구의 감사활동을 평가하는 제도입니다. 올해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등 637개 기관을 대상으로 감사인프라, 감사활동, 감사성, 사후관리 등 4개 분야를 심사했습니다. 그 결과 구는 감사계획 수립, 감사절차 준수, 개선 요구사항 및 모범사례 발굴 등 평가 분야 전반에 걸쳐 우수한 성적을 거두며 최고등급인 A등급을 받았습니다. 결과에 대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함으로써 이런 잘못된 사례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한 것이 높은 평가를 받게 된 계기인 것 같습니다. 한편 강서구는 앞으로도 부패 없는 청렴한 강서구를 만들기 위해 전직원이 공정한 구정운영을 펼치는데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입니다. 벌써 2020년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한 해 동안 지역의 발전을 위해 강서구에서는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중 적극적인 창의 행정으로 많은 주민들에게 도움을 준 6개 사업이 2020년 강서구 행정 우수 사례로 선정됐습니다. 혁신적인 조직문화 확산을 위해 올해 처음 실시된 이번 우수 사례 선정은 전 부서와 동에서 제출된 우수 사례 중 1, 2차 심사를 거쳐 최종 6건이 선정됐습니다. 최우수상은 2020년 강서구 청소년안전망 선도사업으로 경찰서, 보호관찰소, 교육청 등과 협업해 지역사회 중심의 위기 청소년 보호 울타리를 강화하고 강서 한울타리 사업, 일시보호소 드림하우스, 찾아가는 청소년상담실 등 청소년안전망 지원체계를 구축 운영한 점이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어 우수상에는 민관이 협력해 코로나19에 적극 대응한 사례로 서울시 최초 코로나19 대응 드라이브스루 선별진료소 설치가 선정되었으며 현재 서울시 유일의 드라이브스루 선별진료소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 저장강박으로 만들어진 쓰레기집을 주민센터, 구청, 복지관, 청소업체 등이 협력해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정서지원을 통해 일상생활을 유지토록 지원한 쓰레기집 없앤다 민관협력작전계획이 우수상으로 선정됐습니다. 이 밖에도 코로나19 대응 온라인 협치 공론잔과 랜선 워크숍 운영, 염창동 변천사 책자 제작 발간, 사회적 경제기업과 함께하는 청년 활짝 장터 운영이 장려상에 선정됐습니다. 강서구는 앞으로도 우수사업들을 적극 발굴하고 직원 간 공유를 통해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행정문화 확산과 주민이 만족하는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역 내 청소년들의 다양한 고민을 해소하고 있던 청소년 상담복지센터가 새 보금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기존 센터에 비해 상담 공간과 편의시설이 충분히 확보돼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습니다. 센터는 화곡 1동 지역의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신축됐습니다. 지하 1층과 지상 1층에는 카페와 다목적실 등 문화휴계 공간을, 지상 2층과 3층에는 집단 개인 상담실과 교육실 등을 갖췄습니다. 센터는 이로써 지역 청소년들에게 적절하고 필요한 전문적인 상담을 제공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게 됐습니다. 이번에 저희 센터가 신축 이전하게 되면서 지역 내 청소년 상담을 위한 공간을 충분히 확보하게 됐습니다. 이에 학업이라든가 친구 문제, 가정 문제, 다양한 문제로 힘든 청소년들을 위해서 개인 상담과 집단 상담, 또 진로 상담 등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지하 1층에 마련된 다목적실은 청소년 동아리 활동 공간으로 활용되며 연극 캠프나 세미나 등 문화예술을 접목한 청소년 치유 프로그램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현재는 사회적 거리 두기 2.5단계 시행으로 인해 비대면 화상 상담 및 유선 상담만 진행 중이며 거리 두기 단계 조정에 따라 본격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강서구는 센터가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돕는 기관으로 자리 잡을 때까지 최선을 다해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보수 PTSD 수소 유선 유선 고맙습니다. 0